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속했던 김원봉을 치켜세우는 발언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현충일 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또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를 쳤는지 자세한 소식 박창훈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직권 세력이 여러모로 참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쯤 되면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랍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충일에 폭탄주를 말아먹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얼마나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행동인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제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00주년 3.1절 기념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람이 참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6월 6일 현충일에는 이렇게 20여 명가 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양승조, 빨간 네모 안에 양승조인데 이 옆에가 충남 서산태안 쪽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다 가려져 있는데 딱 보면 약간 좀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참 민주당의 윤리의식이 어떤지 볼 수 있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왼쪽에 녹색병은 누가 봐도 소주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 뒤에 보면 D라고 써있는 맥주가 또 보이죠? 네, 맥주도 있네요. 그리고 잔을 보면 다 말아먹기 위한 잔이거든요. 글라스 잔. 이런 걸 보면 아주 윤리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화려하게 차려놓고 잘 먹었네요. 아우, 장난 아닙니다. 여기 화면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아주 비싼 요리들만 시킨 게 보이죠? 줄줄줄줄. 그리고 전 궁금한 게 밥값을 도대체 누가 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과 천안병 청년위원회 회원 여러분, 태안 방문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청년위원회. 지금 서 있는 양반은 보면 홍재표라고요. 충남도의회 부의장인데 태안이 지역구로 열려져 있고 그리고 보면 이 옆에 앉아있는 양승조. 그 옆에는 가세로 태안군수. 그리고 그 옆에는 김기두 태안군 의장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면 잔만 봐도 색깔을 보면 이게 그냥 맥주만 따른 게 아니라는 걸. 우동균 기자도 술을 많이 잘 먹으니까 아실 수 있겠죠?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2월 6일 당시에 주요 참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양승조 충남도지사 그리고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안훈태 서산태안 민주당 지역위원장 그리고 김기두 태안군 의장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소송인가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했는데 설마 자유한국당 분들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충남 서산태안 쪽에 방구깨나 낀다는 양반들이 모여서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신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술이야 뭐 먹을 수 있죠.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성인들이 술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지사가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날짜가 현충일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유흥주점들 흔히 얘기하는 룸사롱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의 경우에 6월 6일만은 영업을 안 한다. 이런 암묵적인 룰도 있을 만큼 현충일에는 가급적 술을 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위한 이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데 이렇게 또 술을 먹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의 행태가 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6월 6일을 먹을만 하죠. 자기네 나라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외국인이 아닌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국민들은 6월 6일 현충일을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추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도 조기 계양을 해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나부끼는 그런 다들 모두 추모, 추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폭탄주를 돌려가면서 술파티를 벌인다는 게 정말 기가 찰 일인 겁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레 형식의 배워나오기에 마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술파는 그들이 호국명력, 현충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름을 당하는 호국이다. 서해수호의 날 대통령 불참, 보험가족에게 김정은 사진 브로셔 등은 단순한 불참,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 호국명령 앞에 공직자의 기본적인 처신조차 분간이 안 간다면 버거운 공직을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이런 논평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세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죄가 아니라 먼저 일단 아까 봤던 가세로 태양군수라든지 충남 도의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 싹 다 그냥 사퇴해야죠. 사퇴하고 그 다음에 사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민주당의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죠. 보면 2000년 5월 17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새천년 NHK 사건. 이건 저도 압니다. 이게 2000년 5월 18일 5.18 기념식 앞두고 아주 민주당의 지금도 국회의원하고 거들먹거리는 양반들이 이때 당시에 룸사롱에서 접대부를 불러서 양주를 마시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2005년 4월 5일 동해안 산불 도중에 낙산사가 불타고 있는데 누가 골프를 쳐서 난리가 났죠. 그분은 지금 어느 당 당대표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5년 7월 3일에도 똑같은 분이 남부지방에 공수가 나고 호우 경보 이런 게 왔는데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2006년 3월 1일에는 3.1절 기념식은 안 가고 골프를 치시다가 논란이 돼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셋 다 똑같은 분 아닌가요? 세 분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PGA투어 나가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골프 정치보다 골프를 더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1년 사이에 3번이나 논란이 된 그런 분이고 2012년 6월 6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이야기일 텐데 민주당과 민노당 구례군 의원들이 그 당시 음주를 해서 잠깐 논란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넣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분이 구례군 의회 부의장도 있었고 그리고 민노당 구례군 의원은 나중에는 전남 도의원까지 하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고 거기에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대통령과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한가롭게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뮤지컬을 보고 그런 일도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을 위하지 않는 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희경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얘네들이 똑바로 사과나 하겠습니까? 전혀 사과도 안 하고 양승조의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같이도 않은 소리 했는데 사과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뻔뻔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태풍이 막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한아름이 넘는 나무들이 넘어지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뮤지컬을 봤다고 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적당한 게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 대통령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들만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짓거리를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사과조차 똑바로 안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니까 양승조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양승조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충일날 청년동지들과 폭탄주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충남 도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사려깊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국가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잘 예우하고 잘 모시자는 것에 대해서는 충남의 목표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잘 모시자는 것이 목표다. 국가보원 내지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나 노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술을 먹은 걸 사과하면서 있다는 얘기라는 게 좀 말이 되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걸 해놓고선. 그런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논란이 여지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 양승조가 당장 사표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원봉사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사죄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양승조의 페북에 오늘 60 민주항쟁 어쩌고 어쩌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길래 혹시 오늘도 폭탄주 말아드시냐? 그랬더니 글을 지우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다시 또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불리한 댓글에 댓글을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이 뭔지 배웠다.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폭탄주 한 잔 말아먹으면서 더 듣고 싶다. 연락 달라. 이렇게 댓글을 좀 아까 남겼는데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양승조가 얼마나 쫌생이고 논팽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주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할 거면 충남도지사 하면 안 되죠.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양아치나 이런 시정잡배, 김정은 같은 그런 쪼잔한 모습,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면 충남도지사 내려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작년에 충남도지사 나왔을 때 양승조가 설마 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료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2017년 8월 22일에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양승조가. 국민안전공간캠프라는 거를 개최를 해서 참가자 80명이랑 1박 2일로 독도 탐방을 갔는데 3007번이라는 해양경찰청함에 승조원 40명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갔다 올 수밖에 없었고 승조원들은 체육실이랑 기관 제어실 등에서 바닥에서 돗자리나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쪽잠을 잤대요. 완전히 열악했네요. 그리고 방문 비용 있잖아요. 기름값 수천만 원은 혈세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양승조는 개인적으로 소형 경비정을 따로 지원받아서 귀양중이 경비함에 탑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국회의원 신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양반을 뽑아주는 충남도민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충남도민들 혹시 양승조에게 투표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석고 대제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 충남도시사가 되니까 현충일날 술이나 처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술 처먹는다는 표현이 기분 나쁘시면 하지 말면 됩니다. 나쁜 짓 해놓고 자기에 대한 비판을 기분 나빠하면 그게 뭐 사람입니까? 정치인,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창훈 정치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집권 세력이 정말 국민들 앞에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같고 짜증이 납니다. 현충일날 정말 김원봉을 언급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충남지사는 자기 당내 행사를 위해서 술파티를 했다. 여러분들 만약 이게 한국당 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역지사지라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한국당이 했으면 엄청나게 드수셨을 일이 결국 집권 세력이 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이 행태들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저희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